고민아, 너 이거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아? 글쎄요 태경이 형께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니가 보기엔 어떠냐고 저는 이중에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신우 형? 그냥 제가 보기에 이렇게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나 같이 보는 돈 하나 없어가지고 제일 잘 팔린 게 1등이지 인기투표에서도 안 해본 꼴등을 고민아한테 당해? 됐어, 상관없어 기분 나빠지면 지는 거야 에이씨